이번에는 이 프렌드 프로 특화 주문 중에 주식 바로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우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 화면에 매수 매도 정정 취소를 다 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작게 나와 있구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요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 보다는 어차피 기능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크게 해서 최대화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하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화면이 깨져서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명과 현재가 화면이 나와 있을 거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는 거구요 여기 외국인 그 다음에 투자 뭐 종합 차트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이제 오픈할 수 있는 화면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가 화면과 매도 매수 전략을 보실 수가 있구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체결 실시간 체결 그 다음에 종목 장고 여기 보시면 미체결 그 다음에 차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매수 한 화면에 매수가 있고 매도 정정 취소가 있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로 잘 보시면은 이제 종목 선택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유형은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가 있는데 주는 이제 주식 수량을 입력해 주시는 거구요 혹시나 미수를 원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가라고 보이시잖아요 가능수량의 100% 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한도 내에서 가능수량의 100% 지금 이게 종목이 95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어 한국 금융지주로 하게 되면 이제 수량 한 주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가능수량의 100% 또는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수량의 뭐 50% 100% 자 그 다음에 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매도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잔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하실 때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니까 잔을 보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가격은 써 주셔야 되고 뭐 이게 매수든 매도든지 간에 가격은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현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로 어 뭐 상한가 플러스 뭐 구호가 원하시는거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자 그러면 원주문 이라고 있는데 정정 취소도 가능하니까 여기 미 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주문은 했지만 이렇게 책을 내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원주문 번호가 들어가구요 가격을 정정을 원하시면 가격 정정 해주시고 정정 혹시 주문 자체에 취소를 원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화면에 매수 매도 정정 취소까지 다 가능한 화면이니까 조금 처음 이용하실 때는 혼돈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도 선택해 주셔야 되고 매수 매도가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하신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스패너 모양이 있습니다 스패너 모양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매수 주문 수량 설정 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 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수 근황에 100% 를 설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퍼센테이지 바꾸시면 되구요 아니면은 주문 가능 금액이 여기 나와 있으면 은 금액을 선택을 해서 이 금액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실 건지 그러면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0만원이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수량을 뭐 예를 들어서 10주로 이렇게 고정을 하실 건지 기본 입력 수량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초기화 시켜 버려서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주문 할 때마다 입력을 해야 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주문 확인 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수량을 증감 단위를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주 되어있고 고가주는 1주 그 다음에 코스닥은 1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단위일지 1주 단위일지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주문 후 설정은 원주문 번호 자동 자동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뭐 가격 입력 가격도 유지 원하신다든지 수량 유지 원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확인 창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어 혹시나 이제 주문을 하실 때 이게 어 작은 화면에서 수량과 가격을 다 입력 하시다 보니까 이제 수량과 가격을 거꾸로 입력할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문 수량을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 초과 시 원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주문 금액 금액을 뭐 얼마 혹시 500만원 이상 뭐 천만원 이상 초과 될 경우에는 팝업창이 뜨게끔 아니면 주문 단가 매수 시에는 10틱 초과 매수 시에는 마이너스 10틱 초과 시 만약에 원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주문 설정 세팅 값에 어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 이 우측 영역은 이제 주문을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장고랑 미체결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도 하단 이 영역을 통해서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Joey 감사합니다.